가자 이제 닝글 아니 킨드레드님 가서 문의하라 그랬지 누가 어? 지금 지금 뭐하세요 지금 결국 아니 가서 빨리 그 문의하라구요 급전 필요하냐구요? 아 네 저 급전이 좀 필요해서 그 쫑맥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제가 오늘 하루 일당을 채워야 되는데 그 쫑맥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 급전이 좀 필요해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가자 텔 너프? 안 돼! 근데 솔직히 딩거는 그냥 힐 안들어도 굳이 괜찮은 것 같애 방디를 흔들어 보라고? 이거를 내가 어? 고작 그 돈 때문에 방디를 흔들 것 같애? 안 해 이 자식아 나 해 그래서 몇 개 줄건데 그래서 몇 개 줄건데 이거 몸 한번 일으키려면은 굉장한 인력이 소.. 그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 알죠? 쫑맥님 그래서 몇 개인데요 그래서 몇 개냐구요? 제 몸을 일으키려면은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와아 트롤님 음 음 리쉬 해야되는데 나 갔다올게 아 뭘 리쉬를 해달래 요즘 시대가 왔는데 아 무슨 빵댕이를 흔들어 차라리 역힘가서 쏘세요 어 더러워 막상 흔들면은 으악 으악 찍찍 찍찍 으악 으악 존나 할거잖아 어 그렇게 혐오스러운 거를 보려면은 어 좀 입금이 좀 많이 필요하지 어 여러분 또 딩거피들이 또 조합중에 저 제가 또 용봉사한 톡깽이 예 네 네 용봉사한 톡깽이 또 이제 참교육 한번 들어갑니다 용봉상 톡갱이 지금 당황했죠? 와 이거 어떡하지? 뇌정지 왔어 일단 딩거피들이 여러분들 개살기에요 자 워워 갱 와봐 갱 와봐 갱 와서 내가 죽지? 내가 너 평생 형으로 모신다 어 나는 애초에 갱을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는 존재야 야 여진을 왜 들어 콩콩이 들었어야지 야 남자가 가호가 있지 임마 어? 여진이 뭐야 여진이 여진족이야? 그러면 인정하지 그걸 왜 이제 말해? 아 여러분 게임 존나 편해 보이지 않아요 진짜? 아 여진 드는 이유가 쉔 같은 게 도발 그었을 때 원콤 안 하려고 사는 거야 지금 카이사 존나 당황했을 거야 아! 아 나니 난다고래 어우 너무 센아 됐을까 어 지금 마음속에서 존나 외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딱 읽었어 자 지금 워워기 아 갱 가야되는데 저거 어떡하지? 아! 갱 가야되는데 답이 안 나오네? 아 바텀은 답이 없다 레전드 아 진짜 레전드 아니야 진짜 존나 게임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한 게임이 어딨어 거의 메이플스토리 그 매크로 돌리는 급이야 진짜 어? 옛날에 그 뭐야 맨날 그 사냥터에서 매크로 어 뭐야 런처 켜놓고 매크로 존나 돌려가지고 맨날 정지 존나 먹고 그랬는데 두달만에 살이 많이 찐 거 같다고? 존나 웃긴 게 저게 진짜 나는 신기해 어떤 날에는 살이 존나 쪘대 어떤 날에는 살이 빠진 거 같대 근데 항상 몸무게는 똑같애 아아 존나 약간 존나 신기해 약간 나도 좀 의문이긴 해 이거 뭐지 진짜? 어? 어? 아니이 아니스러워 아 뭐야 민현 아 존나 다이브 될 거 같기도 하고 네일 거 같애 존나 잘 해야 되는데 존나 잘야 가능성이 어? 이러면? 아 이런 이런 경들 아아아아아악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잠깐만 아 괜찮아 괜찮아 잡으면 돼 잡으면 돼 개이득? 어때 형의 설계 어땠어? 어? 딱 말해 형 설계 어땠어? 형 설계 어땠냐고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자 형의 클라스 임마 어? 자 이름으로써 이득이 뭐냐 어 없어 어 존나 개소네 자 시간차로 딱 포탑 세워주고 자 포탑 지금 몇 분이야? 5분에? 아니 킬 준건 좀 기분이 좀 많이 나쁘네 저 용봉상 토끼기가 좀 세구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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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위에 표시기 왜 찍혔지? 나 피 많은데? 나 피 많은데? 나 피 많은데? 뭐지? 바뀌었나? 발사 발사 자 환기의 힘을 보여줘 환기의 힘을 보여줘 야 큰일났다 펜 윈 펜 윈 벽 벽 포탑 거의 다 깼죠? 개사기죠? 아무것도 못하죠? 응 아 도발 글꺼 같네 벽 천천히 깨자 지금 도발 지금 미니언한테 온거야? 아니다 그 어 미니언 이 것 같은데 이거를 블루를 먹고 오네 와 나였으면 진짜 그냥 먹던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새벽에 먹던 야식도 내려놓고 달려 왔다 가자 암법을 같이 먹었다 존망 아 노렸어요 뭐야 뭔데 와 잘하는데 니씨 야 뭐야 아씨 잠깐만 설마 르블랑이 뭐더폰 뿅뿅뿅뿅뿅뿅뿅 뿅뿅뿅뿅뿅뿅 뿅뿅뿅뿅뿅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뿅뿅뿅뿅 아 존나 웃기다 진짜 존나 짜증나겠다 와 나이스음 키보드 두번치고 나갔다 우리 탑 나갔건 아 아 눈물나 우리 탑 어디갔니 너 어디까지가갔니 옆집에 담배 냄새 오진다고? 문 앞에 똥 싸놔 그러면 옆집 문 앞에다가 존나 계란이랑 이런거 우유 존나 먹은 다음에 설사 나오게 한 다음에 앞에다 싸 이거야? 이거 다이아랭크 남의 집 앞에 똥 싸면은 불법이겠지? 아 불법이겠네 생각해보면 합법일 리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합법일 리가 없네 아 잠깐만 야 2대1하는거 보여줘? 아 보여줄게 얘네 왜 빼냐? 생각해보니까 누가 우리집 앞에 똥 싸놓으면 와 왜 전득이네 미드로 가자 미드로 근데 원래 옆집에서 담배를 피면은 옆집에서 담배를 피면은 냄새가 들어오면은 다이씨 다이씨 그게 어떻게 되는거지? 가자 시키 내 차야 다이씨 다이씨 뭐야? 유튜브 강으로 똥 싸는거 올리자고? 야 그러면 나 프로게이머 앞으로 못할거 같은데? 띵띵띵띵띵 뭐 어디 나 찍어야나 찍은게 아니라 주변에 있으면 원래 그러는거래 클라HN 클라HN 갓에 형 다 죽는거? 페북스타 되겠다 앞집 똥남 해가지고 아 여행이 형님 어서오세요 지하철 쪽전 존나 더럽다 얘기 그만하자 미안 내가 잘못 꺼낸 것 같아 너무 더럽다 더러운 건 좀 그렇다 우리 팀에서 제일 더러운 게 한 끼거든 안 씻어 너 반박을 안 하냐? 너 안 씻냐? 이 색 진짜 안 씻나보네 그런데 구운데도 안 모였죠? 소플을 안 하네 진짜 안 씻는구나 너 아이온니아는 건재하다 아무것도 못하죠 자 딩거의 핵심은 뭐냐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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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을 깨고 포탑을 일로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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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히얼 컴 히얼 컴 히얼 데리고 와 히얼 아 뭐해 우리 팀 형이 뭐해 뭐? 지금 뭐라 그랬냐? 너 끝나고 따라와 오냐오냐하니까 아주 안 되겠어 정신을 못 차렸어 얘가 어 잡을 수 있냐 이거 황기야 빨아 빨아 너의 그 이 너의 그 두툼한 미술로 빨아 간다 아 600원 아우 아우 맛있어 아우 돼지고기보다 맛있어 하이에나 하이에나 밥이야 밥 하이에나는 태.. 아니 한기야 하이에나는 무서운게 뭔줄 알아?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서운거야 하지만 저 늑대는 혼자 살잖아 무서울게 없다고 하이에나는 원래 무리생활을 한다고 알아? 알아 알지 알아? 그럼 너 사자는 무리생활에 혼자 생활에 뭐야 야 무슨 널뛰기를 저렇게 많이 해? 저거 사자 하이에나 저거 뭐야 치타요? 캥거루야 캥거루야? 아 캥거루야? 아 캥거루야? 아 그럼 이제 말했어 캥거루랑 그 타이아나랑 반반 섞어놓은거야 야 근데 캥거루가 호주 캥거루는 존나 근육질 개쩌는거 알지 쟤는 그 약간 어 저게 한국 캥거루냐? 가자 타이아나랑 유 다잇! 아 근데 니 이렇게 못해 어? 너 딘거 안 한다고? 야 근데 너 피드를 진짜 못하는 것 같다 너 하기 싫어했잖아 내가 맨날 그래서 안 시켰잖아 새끼야 내가 언제 피드를 하라 그랬어 니 보고 애니하라 그랬지 어? 아니 야 하유에나가 무리 생활하잖아 세 명 데려왔잖아 좀 보고 좀 들어가라고 너는 임마 어? 넌 들깨야 들깨 나는 뭐야? 넌 들깨라고 들깨 그냥 어? 하유에나가 먹고 남은 거 나중에 와가지고 시체에 썩은 거나 먹어야 돼 너는 니 인생이야 그게 나? 나는 나는 상윤 어이 서사길인데? 어 아 세상에 저글에 제임부 고고 나보고 코끼리라는데? 내가 좀 크긴 하지 게임이 왜 이러냐? 재밌게 하는 거지 내가 좀 몸집이 크기는 하지 어 아니 이길 수 있어 내가 캐리 해줄게 나 5초거든 웅포 5초 나보고 번데기를 하는데 한기야? 진짜 내가 방송 접을 때쯤 바지 한 번 내려야지 안 되겠네 헐 호어양 3라인 더 밀어야 돼 진짜 팝콘은 가야겠다 안 되겠네 진짜 자, 답답해 보고 자, 압는 시간 써 나는 나는 안 써 아, 왜 왔어? 여러분, 딩거 핵심은 뭐나? 포탑, 포탑, 포탑 벌써 1차, 1차, 1차 다 깎았어요 자,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 이제부터 뭘 해야 될까요? 김한기님 다이브 다이브 치토스 두 개 치토스의 비틀즈 두 개라고? 안 되겠네, 이거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지금 안 되겠네 띵띵띵띵띵 어, 형님 오셨는데? 큰형님 오셨는데? 야, 큰형님 큰형님 내 포탑 밀어버리는데? 카운터네 야, 됐고, 일로 유혹해, 유혹해 유혹해, 유혹해, 유혹해 꼬셔, 꼬셔, 꼬셔 꼬셔, 꼬셔 아, 일로 꼬셔, 일로 꼬셔, 일로 꼬셔, 일로 꼬셔 여기가, 여기가 휴양지인 것처럼 여기는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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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우 헤이 브로우 무빙, 무빙,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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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지니 무빙 스마트, 지니 무빙 스마트, 지니 내비게이션은 지니 아, 저걸 듣다 준다고? 야, 뭐해 야, 이 개트롤인데? 와, 저 야소 파란색전 저런 야소는 본 적이 없다 아, 거의 한기급인데? 아, 안 와 아니, 빽 뭐해 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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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 빽 투 빽, 빽 투 빽 빽 투 빽 홈런을 연속으로 두 번 치면 빽 투 빽, 오케이? 나 간 거 같아, 간 거 같아, 형 나 어딜 가? 아래서 이제 워이크 하이의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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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ㅈ나 잘해 우와 쩍나 잘해요 와... 이 피드레스 누구야? 아니, 이 할머닌거 누구야? 어? 아, 진짜 존나 잘해. 아, 진짜... 진짜 뭐하는 놈이지? 아, 빚이... 아, 나 진짜... 프로게임 뭐 해야 되나? 아... 아, 나 어떡하지? 아... 어디 섭외 안 오나? 아, 여보세요? 아, 네. 아, 강현종 감독님이시라고요? 네네네. 아, 이제 방송중이라 좀 이따 전화드릴게요. 네. 아, 나한테 전화가 왔네요. 마이크가. 아, 마이크 켜져 있었네? 아, 뭐야. 들렸어요, 여러분? 아, 들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들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마이크 켜져 있었네. 아, 큰일났다. 이거 여러분들 진짜 인벤 같은데 글쓰시면 안 돼요. 아, 안 들렸어요? 아, 안 들렸어? 아, 가자. 아, 안 들렸어? 아, 다행이다. 아... 강마론?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먹방 해도 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약간 먹방, 먹방 해도 약간 좀 진짜... 아, 먹방 진짜 꼭 한번 해봐야겠어. 먹방은 뭔가 좀... 먹방도 뭔가 좀 약간... 어, 먹방은 좀 좀... 오, 먹방은 좀... 어, 먹방은 좀... 뭐, 말 잘 된다니까. 내가 말 안 되지. 라바를 먹방 해달라고? 라바를 먹기는 싫은데? 라바를 먹기는 싫은데? 쟤 너무 커. 라바를 먹기는 싫은데? 쟤 너무 커. 뭐, 흠. 간단하군. 라바 거 말랑말랑하던데? 말랑말랑하던데? 너 안 만져봤어? 라바 뱃살 말랑말랑하다고 여러분들 자꾸 무슨 생각하는거야?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 머릿속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대체 어떻게 음란막이가 그렇게 씌워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어 내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가 없다 아 나 며칠전부터 근데 머리가 존나 아픈데 이게 왜 안 났냐? 아나 씨 아메리카노를 좀 약발을 좀 더 받아야겠다 아 끝나고 한잔 더 마셔야지 그래? 그럼 별풍선 좀 채워봐 어 별풍선 좀 채워봐 야 이렇게 존나 지금 빠캐리하고 있는데 아니 클 테마 되면은 어? 별풍선도 클 테마를 시켜줘야지 머리 빠지는 전조 증상이라고? 아 리알? 생긴게 불독하라고요? 아이 고마워요 형이 얼마나 귀여운데 자 들어와 어 들어가고 클 테마 별풍 내용 보니까 20만개? 20만개는 얼마야 팝이면은 1600만원 와 존나 양심도 없다 클 테마 형은 대체 돈을 얼마나 버는거야 해설하고 방송하고 유튜브하고 해설하고 와 거의 그냥 흡입기네 흡입기 진공청소기네 이번에요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잘가 나는 죽고 죽인다 나는 명예로운 잠깐만 야 야 뭐야 다 죽었는데? 아니 잠깐만 억템이 아니라 그럼 10억템 아니야 10억템? 아 이거 뭔가 좀 잘못됐는데? 아 이거 뭔가 좀 잘못됐는데? 그래 형 킬 뭐하냐 보여줘 스틸하면은 될? 아니 유튜브를 간둔게 아니라 제가 랭크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요 네 랭크를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요 다시 하는거야 다시 상현 은퇴하면 클쌍 동 가자고? 그럼 내가 자! 시작 합니다 이거 하면 되는건가? 쓰읍 어 하이에나 온다 하이에나? 하이에나? 저거 좀 이제쯤 갈거 저거 저거 하이에나 아니 파자인데? 파자? 치타 치타 우와 우와 진짜 날래 진짜 날래 날래 아니 AP가 나 혼자 안되지 근데 다 마방템만가 이거 어떻게 된거야 수 있는거야 되는데 와 Allez 렛니 떱띱띱띱 근데 왜 들어갔어 저 thin 이탓이다 오도 유쾅 소고기 lee 좌우 방이나 해야겠다 가서 어? 10억 잡을 수 있니? 궁 막아야돼 x4 으하핰핰하핰핰핰핰핰핰핰 한기야 한기야 예치 한기야 살 좀 쪄 살 좀 찌라고 몸집이 가벼워서 안 막아지잖아 아이 퀼템 형님 어서 오십시오 형님 형님 얘기 안 그래도 하고 있었는데 그 저번 달에 벨풍선을 20만 개를 받으셨다는 그 제보가 들어왔더라구요 네 10%만 주세요 덜도 덜도 안 받을게요 제가 또 형님의 가족으로서 네 딱 10%만 받을게요 그러면은 202만 개만 하루 보람 먹고 하루 산다구요? 아암 벌어? 하루에 1600만 원 버신다고요? 아 아 요즘 이번에 건물을 하나 올리신다고 소문이 좀 자자하던데 강남에다가 건물 하나 올리신다고 어허 그 거기 가서 막 노동하시면서 건물을 올리신데 근데 거기 가서 요즘 돈 벌기가 좀 힘드시다고 가서 시멘트 옮기고 이런거 하고 계신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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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어 내가 언제 비하했어 나 비하 안했다 비하 안했어 오해하지 마세요 쳐낸다 너 아 나 ㅈㄴ 쎄 아아 야 잠깐만 야 너 그때한테 물렸어 야 잠깐만 아 나 ㅈㄴ 쎈데 아 딩고 ㅈㄴ 좋은데 뭐야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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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야 잠깐만 자 이거를 어떻게 써야되냐면 자 대각선으로 따라오는데 뭐해 아니 그걸 왜 들어가 아니 들어가라고 해 아아 야 진짜 형이 말했지 사인 코사인 각도 계산해서 들어가라고 야 파이 원주율이 뭐야 3.1425842828288 짤라짤라짤라짤라짤라 맞춰서 들어가라고 각도 계산을 하고 뭔 소리야 그거 처음 들어봐 형 나도 몰라 새끼야 하하 아 뭐해 아아 가자 탑으로 너 무치기만 했나? 레벨 다 딸리는데 그냥 서포트, 정글, 미드, 이덱타임 합쳐서 이덱타임 흫 괜찮아 한개 한개 핀을 궁 쓸 때 모니터에 각도기 대고 써주면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원주율 외우는 놈치고 공부 잘하는 놈 미안한데 3.14 그 뒤로는 몰라 아무 말이나 한 거야 너도 모르는구나 오메살려 하하 이 새끼 자기도 모르는 거 딱 들켰죠? 사실 아무 숫자나 다 말한 건데 틀린 줄 몰랐어 틀린 줄 모르는 사람이 대반사라는 거야 여기서 내가 진짜로 진지하게 말한 줄 대부분 알았다는 거지 어 아 존나 웃기네 외우는 게 이상한 거야? 아 그래?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 나만 또 쓰레기 만들래 아 생각해 보니까 나 보이드 가야 되는데 나 왜 이거 이걸 왜 샀냐 나 보이드 가야 되는데 우리 리신이 돌아가셨다 우리 리신이 돌아가셨다 돌아가시면 안 돼 어디 가? 나 돌아간다 나만itudes 왜 들어가는 거야 너 지금 바론 나오잖아 möglich 그래, 발원 댄까? 이마해 자 형이랑 낚시 하자, 낚시 나 피가 없어, 너 아 또 또 또 또 또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어? 한 평이 또 어? 몇, 몇, 몇 제곱미터인지 또 쳐봤네 또 저분 아 또 알겠어, 알겠어요, 아이 뭐라 안 할게요, 모를 수도 있죠, 예 자 존버한다, 존버 한 캔? 보이나? 안 보이겠지? 뿅! 야 원래 존버는 떡상이랬어 그냥 욕먹으러 하자, 욕 아 근데 보이듯 하야되는데 그냥 가나, 갈라하는데 아니겠지 막 다 가나? 아 레벨이 오지게 낮네 딜을 좀만 빼봐 아 오케이 뭐야, 앞에 지네 아 헛소리해, 죄송해요 헛소리 안 할게요 어그로가 약간 이상하게 빨리네 이런, 이런, 이런 어그로는 아니었는데 약간 제가 죄송해요 다샤다샤 어 가자 우리가 이렐리아가 뭐라 했는데? 2명에서 3명도 못 태우니 버스가 3명 태우기 버거운가 아 그, 님 너무 살쪘어요 그, 버스가 안 움직여 바퀴가 가라앉았어 저게 억적이가 곧 재생성됩니다 내 계산을 따르면 말이죠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아 나 노리고 있는거야 베블랑 어디 가지? 바로 가야될거 같아 왜 들어가 뭐하는거야 아니 들어가면 안되지 얘들아 아니 그걸 들어가면 어떡해 아니 뭐.. 이렇게 된거 하면 들어가야되다 실화? 공포 반응속도! 한 번 더? 앗 뿔백 뿔백 답답하다 앙기야 답답해 앙기야 답답하다 앙기야 답답하다 아니 뭐해 아 이거 내가 지금 지금 이렇게 개빡게를 하고 있는데 이 게임을 못 이긴다는게 지금 말이나 돼? 어?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말은 되지 나 돼지라고? 어 뒤질래? 아니 아니 뭐야 야 19킬 2데스인데? 워웍? 별소리라고 저거 차이는 우두머리야 우두머리 저거씨 우두머리가 아니라 약간 진화했는데? 저 디지몬이야 디지몬 툭 툭 툭 툭 툭 툭 툭 야 이렐리야 아직도 2코어야 툭 툭 레벨차 뭐라고 툭 와어어어 거의 레전드네 지금 나 브론즈 그 그 아 이거 컨텐츠하고 있는거지 우리 브론즈 3명 대 그 다이아 5명 이익 아 아 이 판 아 이 판 컨텐츠 중이었지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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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순간 착각했네 아 나 우리팀이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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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티어인줄 알았네 아 아 내가 잘못생각했구나 아 이제 안달아 마방템 오지게 나와가지고 진짜 압도 불쓴거야? 아니 우리팀은 빠지면서 싸우는걸 몰라 어? 남자가 넣었다 뺐다를 잘해야지 받기만하면 어떻게 한기야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딜을 넣었다가 딜을 잠깐 뒤로 빠졌다가 이런걸 잘해야되는데 얘가 너무 못해 우리팀들이 다 들어만간단 말이지 딜을 넣는다는 소리야 딜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근데 쉬겠다 근데 야 이제 안달아 이제 아니 근데 우리팀 AD들 뭐하냐? 내가 했어도 저렇게는 안했겠다 내가 했어도 저렇게는 안했겠다 야 쏘어가 너무 야이언스야 지금 나 라이브 먹을게 내가 퇴퇴퇴 뽑아야될거같아 할머니랑 같이 보는데 민망하시다 아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여기 성인방송이구요 이제 19금 곧 장면 나오시니까 네 주의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곧 성인방송이기 때문에 자 이제 펜방 펜방이기 때문에 별풍선 가입해주시면은 네 바로 그냥 펜방 들어갑니다 네 보이드를 좀 사야되는데 아 데캠 나왔네 아 데캠 나왔네 아 보진 않았고 그 듣기는 했어 그 봐본적은 없는데 듣기는 했어 그 봐본적은 없는데 듣기는 했어 아니 개발리는데 아니 개발리는데 아니 이거 한개 아예 내가 볼때는 와 당로 나왔어 야 안달아 AD가 어디다 오리키네 어떻게 형이 스틸한번 해줘? 스틸한번 얼마줄래? 스틸한번 얼마줄래? 안줄래 어? 스틸한번 얼마줄래? 스틸한번 얼마줄래? 스틸한번 얼마줄래? 스틸한번 얼마줄래? 스틸한번 얼마줄래? 스틸한번 얼마줄거냐고 딱 말해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까비 아 까비 까비 형 어디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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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카이더를 붙잡어 이 팀 레이디들이 일단 이룰리아가 개똥의 야구는 못하는데 세미도 챌라 이룰리아 그냥 없는거 아 르블랑 잡지 말고 스틸을 노려볼걸 그랬나 아아 근데 결국에 풀템감이 이길거같긴 한데 그니까 결국 풀템감이 이기긴해 이판 어차피 언젠간 템창은 6칸이야 한데 적팀은 어차피 템창이 지금 6칸이라는거지 그러면은 시간이 롱타임 롱타임 노시 오케이? 니 먹어 이제 이거다 나 풀템이야 아 아 뭐하지 아 아 진짜 운동을 운동을 다니던거 해야지 아이씨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아이고 죽겠어 죽겠어 근데 이거 이길 만한데? 다이사 임필을 바꿨다 괜찮았지? 뭘 바꾼거지? 아 아 아 신종냈고만 바뀌었거든 아 아 아 아 아 집중? 형 생각해보니까 아 잠깐만 야 somebody help me 아 아 난 무조건 로블랑 1본다 난 너만 바라봐 아 아 어 야야야야야야 뛴다 뛰고 티코리타 제가 템은 좋아 이렐리아는 근데 템을 안좋는데 에친거 아니야? 나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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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쳣다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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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어 쳤자 쳤자 쳤차 쳤자 쳤다구 쳤다고 find 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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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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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crossed 야 풀 뭐야 툴 실화야? 글레아 실화 팩트야? 뭐야? 모에모에끽이야 모에모에끽 팔로 차 팔로 차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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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마크할게 왜? 딜 되잖아 딜 안돼? 야야 장전했어 장전 마크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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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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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할게 내가 마크할게 마크할게 들어와 아 ㅈㄴ 약해 뭐야 아니 한타 때 이게 ㅈㄴ 애매하네 R2를 써야 되냐 R2를 써야 되냐 R2를 써야 되냐 R2를 써야 되냐 난 블루를 먹어야겠다 아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돼 너는 먹을 가치가 없어 아 그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들 의문인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우리팀 탑 정글 미드가 AD잖아 쟤네가 마방템을 너무 많이 샀어 그니까 우리팀이 밥값을 못하고 있다는거야 그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게임을 거짓말 안치고 보뚜오 둘이 그냥 끌고 온거야 어 진짜 우리가 렉하였고 지금 이 새끼들 바퀴 다 빵구 나가지고 지금 그 들것에 지금 타 타가지고 그냥 지금 올라가고 있는거야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진짜 대단한거야 진짜로 내가 볼 땐 근데 R2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어 왜냐면은 어차피 뭘 써도 약해 아니면 RQ를 한번 써볼까요 이번에? 그럼 RQ를 한번 써봐야겠다 야 나 이 개 세지 지금 RQ 데미지를 아직 못 보긴 했거든 야 나 존나 맞았어 암 TP 온 암 TP 온 암 TP 온 암 TP 온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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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빨고 올게 형 약했어 아 오케이 프레임이 떨어지냐는데 렉 걸려 뭐야 오케이 RQ 한번 써볼게 이번에 오 아 아 초남 아 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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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녀더 쪼니야 자! 플리쉬를 피하고 무빙 스마트! 자! 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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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 자! 달 나오자마자 스탑 먹여주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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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간다 뿅간다! 간다간다 뿅간다! 1번 타자! 1번 타자! 1번 타자! 1번 타자! 2번에 3번! 와아아아! 부릉부릉! 거의 부릉부릉! 이거는 거의 광역버스! 고속버스! 부산에서 서울까지 정확히 30분만에 갔어! 와아! 지렸다 이거 개씨바 캐리! 오졌죠? 좋았다! 징거 개사기 아니냐? 너무 힘들어! 이거 비행기 있네요? 푸후리님 뵙게 선물 감사합니다! 와! 푸후리님 뵙게 감사합니다! 와우 고마워요!